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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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을 선수 앞두고 축소하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제가 마땅히 보궐선거 전날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마땅히 현장에서 전달해야 하는데 제가 재판 때문에 그러지를 못합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가 일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제대로 완성됩니다. 오늘 보궐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랑은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합니다. 공화국의 주권자가 되는 길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에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북선거는 재배당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으로 하